우리가 최다니엘 씨랑 연결되어 있는 두 형이 있잖아요. 그 형이 새 차를 뽑았어요. 그래서 성당동 쪽에 우리도 새 차 뽑았으니까 좋은 데 가서. 그래서 갔는데 주차용 한 분이 이렇게 뛰어오시는 거예요. 차들이 되게 여러 개 주차돼 있었는데 그날 뽑은 그날.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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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유도를 봐주시는 거예요. 오라이 오라이 네 알겠습니다. 저는 후배니까 들어온 줄 알고.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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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뒤로 계속 후진하라면서. 갑자기 아저씨가. 만식이 내 이름은 만식이 그러면서 뛰어가시는 거예요.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. 아 뭐야. 바로 친구인 거예요. 아 뭐야. 진짜로요. 아니 이런 거 아니고. 아니 진짜 이런 거 아닙니까. 아니 진짜 이런 거 아닙니까. 뛰어난 게 아니고. 만식이. 정말. 만식이 내 이름은 만식이. 정말 뛰어가세요. 야 나 이거 진짜. 아니 진짜요. 아니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잖아요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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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. 도. 이거는. 이거는 있었어요.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. 에피소드가 진짜 신선한데. 좋았어요. Lieutenant. 이건 tha.